24년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회와 다중이용시설 드론 테러 대비 실제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홍준표 시장 주제로 19일 2024년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회가 열린 가운데 이날 오후에는 다중이용시설 드론 테러 대비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을지연습 상황조성 전문보고와 시, 운, 경찰 등 각기관의 북한핵 대응방안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번 을지연습기관의 과거 상황을 답습한 탁상복문식 연습에서 벗어나 군 등 유관기관과의 철저한 협조를 통해 보다 실전같은 연습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아이엠뱅크 본점에서는 수성구청과 함께 7개 기관 150여 명이 참여해 드론과 경찰특공대 차량 등을 동원한 다중이용시설 드론 테러 대비 실제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대구시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경계선선으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합니다. 법 개정으로 교육시설 금연구역 수는 기존 1331곳에서 1813곳으로 증가하게 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30m 이내에 위치하더라도 주거용 사적 공간은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